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있었던 멧돼지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더 많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아주포획기 5글자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이 번지에서 멧돼지 한 마리 포획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이를 주고 유인을 했는데 오늘 한 마리 잡혔습니다. 아주 그냥 상당히 큰 놈이 잡혀가지고 포획들이 부서질 지경입니다. 촬영합니다. 네놈이 떠받으면 아주 골지 아프게 생겼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와 충북옥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납품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에서 생산하는 멧돼지 포획들과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시군 농업정책과에서 포획틀 보조 사업을 합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의 산업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획틀 보조 사업의 신청시기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1월에서 2월이니까 신청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부담률은 20%고요. 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면 멧돼지 포획틀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농민이 먼저 내셨다가 농협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울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목책기는 시군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총무팀이나 민원팀에서 이 울타리 사업 전기목책기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식회사 아주의 멧돼지 포획틀 제품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많은 멧돼지를 잡았던 아주 1호는 무게가 너무 나간다는 애로가 있으셔서 올해 제품 구성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주 2호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680, 높이가 103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고 밟으면 문이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보통은 양문을 열어 반대편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멧돼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문 포획 방식을 쓰고요. 제품은 이동 설치가 간편하고 바닥이 철망 마감되어 있어서 흙을 깔거나 나뭇잎을 덮어 위장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주 3호입니다. 개폐식이면서 사이즈는 대형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1400, 높이가 105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 없이 인계선을 건드리면 문이 즉시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멧돼지가 2,3마리 정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의 철망으로 마감하여 멧돼지가 땅을 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6개의 판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피가 커서 다른 밭으로 한번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4호입니다. 아주 4호는 2022년 신제품인데요. 사이즈는 개폐식이면서 중형 사이즈입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제품인데요. 발판을 밟는 방식이 아니라 인계선을 건드려 양쪽 문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도 인계선만 살짝 건드려도 문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발판 방식을 인계선 방식으로 바꾸면서 무게를 약 10kg 줄였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이동하시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길이 2300, 폭 700, 높이가 1030mm입니다. 발판 없이 고강도 인계철선을 건들면 즉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 역시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양쪽 문을 열고 반대편에 개방감을 주어 멧돼지를 유인하는데요. 철망 위에 흙을 깔아 위장하면 바닥에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가 부담없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포획틀의 진입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며 인계선을 가운데 놓고 양문을 열어 잡을 수도 있으며 한쪽 문은 내리고 인계선을 3분의 1 지점으로 옮겨서 길게 들어와서 한쪽 문만 닫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목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아주의 자매회사에서 현장설치 및 서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로 전화하셔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는 조달청 벤처나라의 아주멧돼지 포획기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사는 충북옥천에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저희 주식회사 아주와 멧돼지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주식회사 아주의 다른 여러 멧돼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아주포획기 5글자를 검색하시면 많은 포획사례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